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23,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쭉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 봤을 때 스크래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레이더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에 좀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해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33으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2열 뒤쪽 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보시면 뒤쪽 휠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29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차량 고스트 도어 클로징 차량이고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쭉 보시면 문콕 스크래치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4쪽 다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열, 2열까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23,952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뒷편에 보시면 패들 수포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요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 그리고 LDWS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 썬러프 있습니다 썬러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이 있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밑에 보시면 일렬의 통풍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 커튼 들어가 있고요 리어 커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면을 보시면 워크인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중 보시면 손사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수납 공간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컵홀더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뒷열에 모니터 들어가 있고 모니터 작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문 쪽에 보시면 2열에 커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봤을 때 누이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도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도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이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도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도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화물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제네시스 G90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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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